위궤양을 위한 7가지 음식 위궤양을 위한 7가지 음식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 7가지를 소개한다. 위궤양은 이나 소장의 내벽에 영향을 마치는 질병 중 하나로 위궤양을 겪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위궤양은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하지만 위궤양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요인에는 음주나 흡연, 특정 약물 복용,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등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음식 7가지를 소개한다. 위궤양에 좋은 7가지 음식들일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효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과일이다. 특히 효소는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또한 파인애플은 소염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성분을 통해 우리는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식사 전에 또는 식사 후 비저트로 신선한 파인애플을 먹자. 홈메이드 주스 나 스무디로 즐겨도 좋다. 콜라드 그린 콜라드 그린은 아주 높은 알칼리성 효과를 자랑하며 괴양을 지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생으로이 채소를 먹거나 몇 시간 기름, 식초, 소금에 절여서 먹어도 좋다. 된장국에 넣어 끓거나 녹즙으로 먹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콜라드 그린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빨간 피망 빨간 피망은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는 식재료다. 즉 샐러드, 간이 쉽 등 생으로 빨간 피망을 먹자. 또한 익히거나 구워서 먹어도 좋다. 빨간 피망이 채소와 만나면 채소의 맛이 배가 된다. 감자감자는 훌륭한 재산제이다 속쓰림이 있을 때 감자를 먹으면 감자의 알칼리 성분이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다. 다음의 음료를 9일 동안 아침마다 마시자. 재료감자즙 2분의 1컵 싹이 없고 신선한 감자를 잘 씻어 차측해야 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테이블스푼 아침 식사를 하기 최소한 30분 전에 마시자. 당근 당근 당근은 알칼리성 채소로 위와 관련된 질병의 효능이 있다 생당근 주스를 마시고 위장벽을 보호하자. 당근을 이용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주스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있다. 식사 30분 전에 당근 사과 주스를 마셔서 속쓰림을 예방하자. 사과 사과는 주변에서 수 있게 찾을 수 있는 과일로 가장 건강한 과일 중 하나다. 사과는 전년 소화 조절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괴양, 위염, 속쓰림, 위통, 변비, 설사 등의 문제를 다루기에 최적화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다. 사과는 위괴양 예방과 치료에 아주 좋은데, 이는 사과 속의 섬유소와 베타타로틴, 비타민C 성분도 뿐이다. 이 영양분들은 소화 기관의 세포가 잘 낫도록 해준다.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는 환상적인 질료 효능으로 유명한 식물이다. 알로에베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항생, 소염 성분이 치유제로 작용한다. 위괴양에 있어서 알로에베라는 여러 이유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알로에베라의 항균 성분이 위괴양과 관련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번식을 예방한다. 위괴양은 소화관 전체의 염증과 관련이 있는데, 알로에베라에는 소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알로에베라의 여러 성분, 중안트럭, 위놈, 복합물은 소화기관 내벽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위괴양 치료를 위한 권장사항들 위괴양을 물리치고 싶다면 아래의 수칙들을 따르자.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는 간단한 식사를 하자. 꼭꼭 씹어 먹으며 빨리 먹지 않는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물을 마시자. 담배와 술을 피해야 한다. 마사지, 요가 등 여러 활동과 테라피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없애자. 백설탕, 맵고 자극적인 음식, 가공음식, 들긴 음식들을 피하자 커피, 소다, 고추, 계피, 정양, 생강 등도 포함된다. 1. 10. 10. 10. 11.